리틀비 플레이 리틀비 플레이 리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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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익! 아아! 예에에에! 아, 엘모! 흐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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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엘모! 겁봐, 깜짝 놀랄 거라고 했지? 엘모! 어? 얘들아!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? 그게 숲을 조사하다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신호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연락을 할 수 없었어. 그리고 여기 더 급한 사정이 생겨서 급한 사정이라니? 여길 봐! 여기가 바로 해칭들이 생긴 곳이더라고 세상에! 정말 어마어마한데? 그래서 혼자 나무를 자르고 있었던 거구나! 응! 심하게 병든 나무를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더 크게 번질 수도 있거든! 그나저나 넌 괜찮은 거야? 난 괜찮아! 그보다 시간이 별로 없어! 이 숲을 살리려면 오늘 안으로 해충들이 더 번지는 걸 막아야 돼! 모두 도와줄 거지? 당연하지! 뭐든지 엠버가 시키는 대로 할게! 좋아! 그럼 헨리는 약을 좀 뿌려줘! 폴리와 로이는 병든 나무를 잘라내주고! 응! 진! 방금 모두 마무리했어! 자세한 건 본부에서 얘기해줄게!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지? 응! 자! 그럼 숲도 살렸으니까 이제 그만 본부로 돌아가 볼까? 진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! 맞아! 그럴 거야! 참! 엠버는 어떻게 올라가? 이렇게 높은 곳은 아직 어렵잖아! 나랑 폴리가 옆에서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을 거야! 아냐, 로이! 괜찮아! 나 혼자서 해볼게! 그러지 말고 로이 말대로 해! 손도 다쳤잖아! 이 정도는 괜찮아! 꼭 성공해보고 싶어서 그래! 그래, 엠버! 그렇게 해! 우리가 지켜봐 줄게! 응! 넌 꼭 해낼 수 있을 거야! 응! 고마워! 고마워! 하... 음! 자! 고리는 단단히 걸렸고 힘내, 엠버! 응! 으, 와! 네버! 난 괜찮아! 할 수 있어! 다 올라왔다! 잘했어, 엔더! 나 진짜 멋졌어! 최고야! 모두 너희들이 응원해준 덕분이야! 천만에! 전부 네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지! 그래! 정말 잘했어, 엔더! 고마워, 모두들! 지금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! 야호! 신난다! 어? 그쪽으로 가면 떨어져! 엔더 참! Chen은 Three-E-E-E-E-E! 우리 집은 그렇지 아니잖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